우리가 음식을 먹고 술을 즐길 때 어떤 안주와 먹는 것이 중요한지를 고민해보는 것은 맥주를 즐기는 또 하나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사실 많은 식재료가 나오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촌도 있는가 하면 바닷가도 있고요 바닷가도 있는가 하면 계곡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쏟아지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식재료가 사실 좋은 페어링을 보이는 경향성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사계절을 모티브로 한 음식 4가지와 그에 맞는 맥주의 페어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물을 하면 어떤 맛이 떠오르시나요? 나물이 지니고 있는 적절한 씁쓸함은 그 식재료의 풍미를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물을 즐길 때는 어떤 맥주를 먹으면 좋을지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맥주는 바이젠이라고 하는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바이젠은 독일 스타일의 밀맥주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바이젠이 내는 강렬한 바나나 향과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정향의 뉘앙스는 그 나물의 맛들을 바나나의 단맛과 어우러지게 만들었을 때 폭발적인 마리아주가 완성되는 걸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바이젠이 지니고 있는 단맛이 이 나물과 만났을 때 느껴지는 환상적인 느낌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방문하셨을 때 필수적으로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이 무엇일까 를 생각하면 1번에 떠오르는 게 사실 물회거든요 살얼음이 싹 얼어있는 육수 안에 담겨진 회와 야채를 같이 한번 먹었을 때 느껴지는 청량감이나 시원한 느낌은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회를 먹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회의 담백함을 즐기면서 그 청량한 느낌을 조금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맥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맥주는 골드네일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골랐습니다 골드네일의 경우는 사실 몰트의 느낌이 조금 강조된 맥주이고 호평 조금 굉장히 부드럽고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의 맥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물회와 함께 즐기는 아주 차가운 골드네일 한 잔은 아마 여러분의 여름에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좋은 페어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원도와 관련된 식재료를 떠올리실 때 아마 1번 아니면 2번으로 떠올리실 식재료가 횡성의 한우입니다 사실 워낙에 청정한 자연 탓에 소가 숨만 쉬어도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을 만큼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지니고 있는데 소고기는 굉장히 좋은 소고기일수록 기름기가 많거든요 사실 그 소고기가 주는 느낌이 두 번 먹기는 어렵다 라는 의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소 느끼할 수 있는 풍미 때문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 조금 더 한우를 효과적으로 느끼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본 결과 제가 선택한 맥주는 IPA라고 하는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IPA에 들어가는 홉들은 굉장히 쓴맛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혹은 과일 향기를 갖고 있거나 혹은 풀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PA를 먹으면 쓰다 라고 생각하는데 고기 한 점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사실 완벽한 조화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환우와 함께 즐기는 IPA 한 잔이 어떠실까? 라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식재료는 황태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마른 한주로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걸로 알고 있고 황태채가 아니더라도 먹태라는 형식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마른 한주로 맥주를 즐기시는 분이 너무나 생각보다 많이 있죠 제가 이 황태와 어우러진다고 생각하는 맥주는 스타우트라고 하는 스타일의 맥주인데요 스타우트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보리를 굉장히 진하게 로스팅해서 약간은 태운 듯이 로스팅해서 이 태운 몰트로 만든 맥주가 스타우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운 몰트가 주는 굉장히 스모키한 느낌이라든지 입안에 가득 채우는 풍미라든지 잘 구워진 몰트에서 오는 풍부한 느낌이 사실 황태채가 줄 수 있는 다소 마른 느낌 혹은 입안에 거칠거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중화시켜서 어쩌면 조금 더 풍미를 폭발시킬 수 있는 특징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맥주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린 재료들과 함께 즐기는 맥주 한잔 어떠십니까? 강원도 땅에서 나는 식재료들 그 땅에서 나오는 물로 만든 맥주 이 둘의 페어링이 얼만큼 폭발적인 느낌을 가지실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